29 생일 1년 후 죽기로 결심했다 하야마 아마리 프로로그 나와 같이 힘든 상황에 놓인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29은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다. 어렸을 때 꿈꿨던 미래는 그 어디에도 없었고 나는 안정된 직장과 애인, 돈, 뭐 하나 갖추지 못한 인생에 절망하고 있었다. 절망이 너무나 큰 나머지 인생을 끝내고 싶은 마음뿐이었고 스스로 1년의 삶이라는 시안부 인생을 선고하게 되었다. 그래서 인생의 끝을 결심하고 나서야 나는 그 준비를 하기 위해 펼쳐본 적 없는 날개를 펼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자 그때부터 다양한 만남과 구원의 말들을 얻었고 새로운 나 자신을 찾을 수 있었다. 이 책은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29 생일부터 1년간의 치열한 기록이다. 절망에 빠져 있을 때는 나 혼자만 힘들다고 생각되어 그 괴로움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혹시 지금 인생에 절망하고 있다면 아직 펼쳐보지 않은 날개를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떨까. 그리고 저돌적으로 그 다음을 향해 달려가 나가다 보면 반드시 뭔가 얻는 게 있으리라 믿는다. 한국에도 취업난이 심각해 많은 젊은이들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들었다. 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힘이 된다면 행복하겠다. D. 12개월 어차피 죽을 거라면 서른이 되기 직전 스물아홉의 마지막 날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고 생각되는 그 멋진 순간을 맛본 뒤에 죽는 거야. 카지노에서 전부를 잃어도 상관없다. 내 인생의 전부를 걸고 승부를 펼쳐보는 거다. 그리고 땡 서른이 되는 날 미련 없이 목숨을 끊는다. 1년 내게 주어진 날들은 앞으로 1년이야. 그날부터 내 인생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조용한 절망 속에 스물아홉은 온다. 해피 버스다이 튜미 스물아홉 내 생일을 축하한다. 세평짜리 원룸에서 혼자 덩그러니 앉아 노래를 부른다. 서늘한 형광등 불빛이 낡은 장판 구석구석을 비추고 있다. 사방을 둘러싼 하얀 벽에는 그 흔한 달력이나 사진 한 장조차 걸려있지 않다. 해피 버스다이 튜미 동네 편의점에서 사온 조각 케이크엔 달랑 촛불 하나 원래라면 큰 초 두 개, 작은 초 아홉 개를 꽂아야 하지만 그럴 자리가 없다. 어쩔 수 없이 한 개만 꽂고 노래를 부른다. 해피 버스다이 튜미 이 노래가 이렇게 긴 줄 몰랐다. 간신히 다 부르고 나서 후 한숨으로 촛불을 끈다. 그래도 생일이니까 힘을 내어 중얼거려 본다. 축하해! 스물아홉 번째 생일 이제 혼자만의 파티를 시작한다. 혼자인 건 괜찮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혼자였으니까. 그래, 괜찮다. 일어서서 물구러미 방을 둘러본다. 냉장고, 텔레비전, 나무 선반이 한쪽 벽으로 줄지어 있고 한가운데에는 하얀 접이식 테이블이 덩그러니 놓여 있다. 밋밋하고 살풍경한 방 옆으로는 작은 주방이 칸막이에 가려 있다. 일체형 욕실이 딸린 비좁은 원룸이지만 회사와 집만 오가는 싱글에게는 충분하다. 장마가 끝난 뒤 무더위 직전에 후덥지근한 공기가 방 안에 가득했다. 딱 허리 높이 창까지 무릎걸음으로 다가와 초록색 무지 커튼을 젖히고 창문을 활짝 열었다. 뜨거운 바람만 쏟아져 들어왔다. 구형 북박이 에어컨이 있었지만 전기요금이 들어와 털 엄두도 못 낸다. 덥고 끈적끈적하지만 그래도 생일이니까 파티를 시작해보자. 습관처럼 텔레비전을 켜자 예능 프로그램 속 등장인물들이 호들갑스럽게 떠들고 있다. 방 안이 시끌벅적해진 기분이다. 이렇다 할 취미도 없다 보니 회사에서 돌아오면 배경음악처럼 텔레비전을 켜두곤 한다. 안 그러면 이 방은 무서울 정도로 적막하다. 주방에서 접시와 포크를 가져와 테이블에 올려두고 조각 케이크 하나로 만찬을 준비한다. 멋진 장소에서 생일 파티를 한다 해도 축하해줄 만한 친구 따윈 내게 없다. 뭐 그렇다고 회사에서 미운 털이 박혔다거나 동료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것도 아니다. 비록 파견사원이지만 점심을 함께 먹을 정도의 동료는 있다. 하지만 그건 회사에 있을 때 뿐 퇴근 후나 휴일에 따로 만나서 놀 만한 사이는 아니다. 외톨이는 아니지만 혼자인 사람 파견사원은 원래 그렇다. 나는 3개월마다 직장이 바뀐다. 잘 부탁합니다. 인사하고 나면 얼마 안가 안녕히 계세요 하고 떠난다. 어차피 금방 헤어질 텐데 하는 생각이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정사원들과 개인적으로 교류할 일도 없지만 설령 함께 어울린들 그들처럼 즐길 여유는 없다. 정사원과 파견사원의 인근 격차는 그만큼 크다. 테이블 위에 내덤져둔 우편물이 눈에 들어온다. 언제 봐도 흥물스러운 공공요금 독촉장들이다. 혼자서 낯선 곳을 전전하며 죽어라 이래도 독촉장은 늘 쌓여만 간다. 애써 무시하고 포크를 들어 케이크로 가져간다. 좋아하는 것부터 먹는 버릇 때문에 맨 먼저 케이크 위에 얹힌 탐스러운 딸기를 찍었다. 지그시 눈을 감고 입에 넣으려는 순간 딸기가 툭하고 떨어지고 말았다. 안 돼! 너무 순식간이라 손 쓸 틈도 없이 딸기가 바닥에 뒹굴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손을 쑥 뻗었다. 바로 주우면 먹을 수 있어. 딸기를 집어들고 입으로 후후 불다 보니 크림 범벅이 된 딸기에 긴 머리카락 한 올이 달라붙어 있었다. 괜찮아! 괜찮아! 그냥 씻으면 돼. 나는 스스로 체면을 걸어 싱크대로 달려갔다. 허리를 구부리고 수도꼭지를 트는 순간 갑자기 마음의 끈이 끊어졌다. 뭐 하는 거니 너? 스테인리스 싱크대에 쌓아인 설거지 더미에 내 얼굴이 비쳤다. 바닥에 떨어져 더러워진 딸기를 기어코 주워먹으려는 나. 디룩디룩 살찐 서른쯤의 외톨박이 여자. 그것이 지금의 나였다. 적어도 오늘만큼은 안 울려고 했다. 하지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뜨거운 눈물이 볼 위로 주르륵 타고 내리기 시작했다. 안 돼! 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 한 줄기를 시작으로 그동안에 억누르고 있던 울음이 한꺼번에 터지기 시작했다. 눈물은 흐르고 또 흘러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다. 텔레비전 속의 연예인들은 박수를 치며 웃고 있었다. 나는 스물아홉이다. 나는 뚱뚱하고 못생겼다. 나는 혼자다. 나는 취미도 특히도 없다. 나는 매일 벌벌 떨면서 간신히 입에 풀칠할 만큼만 벌고 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걸까? 내가 이렇게도 형편없는 인간이었나? 처음엔 물이 뜨겁지 않았다. 그래서 괜찮은 줄 알았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끓는 물에 들어온 개구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현재의 삶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진 것이다. 사실 돌이컬보면 20대 초반까지는 그런대로 괜찮았다. 상위권 대학을 정확히 4년 만에 졸업했고 얼어붙은 취업 한판 속에서도 한 금융회사 정사원으로 당당히 입사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나는 회사 분위기에 끝내 적응하지 못하고 1년도 채 못 돼 그만두고 말았다. 그때부터 나에게 현실이라는 이름의 창살이 둘러쳐지기 시작했다. 계약사원으로 재취업한 회사에서는 얼마 안가 계약이 중단되는 바람에 이후 계속해서 파견사원으로 일해야 했다. 20대 후반이 되어서야 나는 정사원이라는 메리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다시 정사원이 되기 위해 직종을 가리지 않고 되는 대로 이력서를 수백 군데나 뿌리고 다녔다. 하지만 경기는 계속 나빠지고 이렇다 할 경험도 자격도 없는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불합격 통지서뿐이었다. 기업 측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다. 우린 경력자를 원합니다. 대체 경력이란 것 어디서 어떻게 쌓아야 한단 말인가. 파견처의 기업명은 이력서에 쓰지도 못한다. 자격증을 따고 싶지만 그럴만한 자금도 시간도 없었다. 나는 20대 초반에 저질렀던 그 안이하고 어리석은 행동들을 두고두고 후회했다. 돌아가고 싶다고 해서 쉽게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걸 모르고 정사원이라는 그 엄청난 자리를 그토록 쉽게 내팽겨쳤던 지난 날의 내가 미치도록 미웠다. 물론 파견사원에게도 메리트는 있다. 융통성 있게 시간을 조절하고 근무조건을 선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원해서 파견사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3개월 후에는 계약을 연장할 수 있을까? 이것마저 잘리면 어떡하지? 하고 마음 졸이며 사는 게 너무 힘들었다. 하긴 지금은 워낙 불황이라 정사원이라고 해서 해고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지만 어쨌든 맨 먼저 잘리는 것은 파견사원이다. 게다가 파견사원은 수입이 너무 적다. 매월 17만엔 정도의 보너스는 제로 교통비 따윈 꿈도 못 꾼다. 한금 연휴니 여름휴가니 해상 사람들 모두가 고대하는 휴가도 내게는 사활이 걸린 문제다. 어디론가 떠날 돈도 없을 뿐더러 휴가 동안엔 급여도 나오지 않는다. 결국 온 세상이 여행이다 뭐다 들떠있는 동안에도 나는 마냥 집에 틀어박혀 지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휴가 기간이 끝날 쯤엔 늘 생활비가 모자라 허덕였다. 최근 들어 워킹포어라는 말이 나돌고 있지만 그 기준은 보통 세금을 포함한 연수입이 200만은 이하라고 한다. 사실 난 그 수입에 간신히 턱걸이를 할 정도지만 그건 1년 내내 파견처가 끊이지 않을 때의 이야기다. 파견처가 끊기면 나도 연수입이 줄어들어 여지없이 그 범주에 속하게 된다. 이제 1년 뒤면 서른. 그러나 통장 잔고는 마이너스에 저축은 언감생심이다.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또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 세상은 거대한 유리거울 안쪽에 있고 나 혼자 거울 바깥에서 발버둥 치는 것만 같다.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걸까? 20대 초반에 회사를 그만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걸까? 정말 그때 그 한 번의 잘못된 선택만으로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 그건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 아니, 더 큰 원인이 있겠지. 그럼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걸까? 하고 싶은 게 없다는 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아이가 있었다. 뭔가를 아주 잘하는 것도 그렇다고 아주 못하는 것도 아니면서 아무런 의욕도 없는 그런 아이. 그게 나였다. 평범해도 그렇게 평범할 수가 없었다. 나는 어릴 때 피아노도 치고 수영도 하고 주산도 배웠다. 하지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남들이 다 하니까 그냥 따라했던 것뿐이다. 물론 그런 배움을 통해서 잠재되어 있던 재능을 발휘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나에겐 그런 싹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재능이란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을 뜻하니까. 그러다 보니 차츰 배우는데 실증을 내다가 결국 죄다 그만두고 말았다. 그래도 부모님한테 혼났던 기억은 없다. 부모님은 언제나 그렇듯이 늘 자상하게 나를 지켜봐 주었다. 어느 것 하나라도 이렇다 할 흥미가 없으니 특별히 잘하는 것도 있을 리가 없었다. 단, 공부만은 예외였다. 타고난 몸치는 어쩔 수 없어도 공부라면 웬만큼 했다. 그래서 학원도 다니고 집에서도 꽤 열심히 공부했다. 성적이 올라갈 때마다 부모님은 기뻐했고 나 역시 덩달아 기뻤다. 하지만 그것도 중학교 때까지였다. 1유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긴장이 학풀린 탓인지 수업 진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성적은 뚝뚝 떨어지고 눈 깜짝할 사이에 나는 수업을 전혀 이해 못하는 열등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다른 건 몰라도 공부만큼은 웬만큼 한다던 믿음마저 잃게 된 후로 난 공부하담을 쌓기 시작했다. 여기엔 공부를 하건 수업을 등한시하건 모든 것은 개인의 자유라는 지극히 자율적인 학교의 방침도 한몫했다. 나는 요리조리 출석일수를 채워가며 간섭받지 않는 자유로움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악용했다. 그런 식으로 고등학교 1, 2학년 시절을 보내고 3학년이 되어 진로 희망용지와 마주했을 때 나는 눈앞이 깜깜했다. 더 이상 공부는 싫다. 그렇다고 벌써부터 일하는 것도 싫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나는 진학을 희망했다. 진학을 하기로 했으니 희망학교를 정해야만 한다. 하지만 꼭 가고 싶거나 끌리는 학교는 없었다. 그래 오빠가 나온 대학에 가자. 그럼 뭔가 설레고 신나는 일이 생길지도 몰라. 나보다 8살 많은 오빠는 이미 사회인이 되어 독립했지만 워낙 사교적이라 많은 친구들과 어울리며 즐거운 대학 시절을 보냈었다. 나도 막연히 그런 대학 생활을 하고 싶었다. 그런 유치한 동기로 나는 오빠가 다녔던 그 어려운 사립대학에 뜻을 두었다. 학교 수업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던 내가 명문대를 목표로 삼았으니 대체 누가 진지하게 받아들였을까. 그래도 나는 그때부터 혼자서 고교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밟기 시작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오빠와 같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다. 가끔은 아무런 열정도 설렘도 없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경우가 있다. 친구들과 어울려 놀거나 음악, 미술, 춤, 게임과 같은 것들에 그다지 흥미를 못 느끼다 보니 그저 책상 앞에 앉아 공부만 하는 그 지루한 시간을 비교적 덤덤이 이어갈 수 있는 것이다. 불러내는 친구도 없고 별다른 유혹거리도 없이 나는 그냥 입시를 위해 공부를 해나갈 수 있었다. 훗날 사회에 나가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세상에는 그런 식으로 공부만 잘했던 사람이 꽤 많다. 자기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도 모른 채 고속열차에서 학창시설을 내달리다가 어느 날 툭 하고 세상에 내던져진 그런 사람들 말이다. 얼마나 황당한지 모른다. 학교에서야 정말 잘 나갔지만 사회는 공부와는 전혀 다른 것들로 굴러가고 있지 않은가. 게다가 사회에서 필요한 것, 예컨대 관계의 기술 같은 것들은 책으로 공부한다고 해서 쉽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건 어릴 때 친구들과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베게 되는 몸의 습관과도 같은 것들이다. 그것보다 더 당황스러운 것은 사회에 나가서야 비로소 학교 때는 보이지 않던 의지의 인간들이 보인다는 것이다. 그들은 정말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버릇처럼 난 깊이 읽고 이 일을 꼭 해내고 말테야! 라고 외치며 살아간다.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절실함이 놀라울 따름이다. 고교 3학년, 그저 오빠가 다녔던 대학에 진학하겠다는 막연한 생각만으로 공부를 했던 나에게 그런 가슴 떨리는 꿈 따위는 전혀 없었다. 그게 문제였다. 그것도 아주 큰 문제. 나에게 죄가 있다면 그건 아마 하고 싶은 게 없다는 죄일 것이다. 세상은 널 돌봐줄 의무가 없다. 지방에서만 살았던 젊은이들이 대도시에 가면 무조건 재미난 일들이 가득할 거라 믿는 것처럼 나 역시 어떻게든 대학만 가면 마냥 신나고 즐거울 줄 알았다. 웃기는 소리다. 그저 약간의 자유가 더 늘었을 뿐 대학도 고교 생활의 연장이나 다름없었다. 각자 좋아하는 강의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이수하고 학점만 따면 출석 일수는 크게 문제 삼지 않겠다는 대강당 수업도 있었다. 나처럼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은 같은 가 친구들이 모이는 전공 수업 이외에는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고 보내는 날이 허다했다. 게다가 목표도 없이 적당히 선택한 까라서 간신가는 수업도 없었고 자극을 찾아 들어간 동아리 역시 흥미를 갖지 못했다. 나는 도쿄 근교의 집에서 시내의 대학까지 그저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며 하루하루 맹물처럼 살았다. 그렇게 무미건조하던 대학 생활이 180도 바뀌게 된 것은 남자친구가 생기면서부터였다. 같은 가 친구가 마련한 소개팅 자리에서 처음 그를 봤을 때 나는 괜히 나왔구나 하고 생각했다. 체구는 왜소했고 얼굴은 기준치 미달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주 형식적으로 인사를 하고 앉았다. 그리고 얼른 일어날 핑계거리만 찾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가 도쿄대학 재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부터는 생각이 바뀌어버렸다. 사람이 달라 보였던 것이다. 그래 비록 내 이상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쿄대생이잖아? 나에게 도쿄대생이라는 브랜드는 그의 부족한 외모까지 엄청 빛나 보이게 할 만큼 매력적인 것이었다.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앞으로 설령 경기가 바닥을 친다 해도 도쿄대생인 그와 함께라면 나의 미래도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만큼 속물적이고 한심하며 단순물지한 사고방식의 소유자였다. 나는 적극적으로 구하 사귀기 시작했다. 남들처럼 영화도 보고 점심도 같이 먹고 함께 여행도 떠났다. 누가 나에게 대학 시절 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묻는다면 별로 할 말이 없다.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나의 꿈과 미래를 위해 구체적인 준비를 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시간만 나면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고 강의 시간이 되면 그래야 하니까 그저 책상 앞에 앉아있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졸업할 때가 되었다. 친구들을 만나면 다들 졸업 후의 인생에 대해 수다를 떨었지만 난 잠잠코 있기만 했다. 나의 미래는 이미 다 그려놨기 때문이었다. 졸업하고 스물다섯쯤에 결혼한다? 그때쯤이면 그 사람도 어느 위치까지 올라가 있겠지? 그럼 난 임시로 취업했던 회사에서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퇴사하고 전업주부가 되는 거야. 그렇게 장밋빛 미래를 설계해 놓았기에 나는 친구들처럼 불안해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졸업한 뒤 운 좋게 취직한 회사를 적응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미련 없이 그만뒀을 때도 전혀 위기의식이 느껴지지 않았다. 어차피 결혼할 건데 뭐. 곧이어 정사원이 아닌 계약사원을 선택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나는 전혀 불안하지 않았고 치열하게 살아야 할 이유도 없었다. 스물다섯 살이 되던 해 어느 하창한 봄날 그가 나를 불러냈다. 그쯤 나는 이제 슬슬 결혼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중이었다. 할 말이 있어? 카페에 앉자마자 그가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평소와는 달리 진지한 표정이었다. 프로포즈를 할 모양이구나. 나는 침을 꿀꺽 삼켰다. 그리고 어떤 표정으로 대답할지 머리를 굴렀다. 바로 그 순간 세상이 와장창 깨지는 것 같은 한마디가 날아왔다. 우리 헤어지자. 어? 나는 길을 의심했다. 그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몇 년 동안 사귀면서 그 어떤 이상한 낌새도 헤어질 만한 이유도 없었다. 심지어 우리 커플은 그 흔한 말다툼조차 거의 없었다. 그런데 왜 나 만나는 사람이 있어. 너한테도 그 사람한테도 못 쓸 짓 하고 싶지 않아서 지금 솔직하게 털어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해줘. 너무 급작스럽고 생뚱맞은 상황이라 하조차 나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나와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중얼중얼 얘기하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나는 차츰차츰 내가 처한 현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스물다섯 결혼하려고 마음먹은 그 해에 보기 좋게 차인 것이다.